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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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잊으라면 여기 잘해줘야 돼. 시작. 잊으라면 그렇지 잊어주마 못 잊을 때가 아직이다 내가 너를 잊어서 네 앞에 행복이라면 내 가슴은 멍들어도 잊어주마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가게 해요. 잊으라면 잊어주마 못 잊을 때가 아직이다 내가 너를 잊어서 네 앞에 행복이라면 내 가슴은 멍들어도 잊어주마 내 가슴은 멍들어도 잊어주마 내 가슴은 멍들어도 잊어주마 밖으로 눈길다가 오진 바람이 불어쳐어서 이 별 별자 웬일인고 이 별 별 자를 내었은지 내 맨날 공짜가 그 영적으로구나 알고 대고하고 나가라 내 우리 회원님들이 남원산성을 안 배웠다고 하니까 남원산성을 배우면서 오늘은 4절을 먼저 배울 거예요. 5절, 5절. 5절, 5절.